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국지적인 우박으로 강원도에서 415헥타르의 농작물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가 시군의 현지 확인을 거쳐 우박 피해를 조사한 결과 원주 233헥타르, 평창 70, 화천 40, 철원 17, 양구 14헥타르 등 12개 시군의 415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2일까지 우박 피해를 접수받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농약대와 대파대 등 복구비를 확정받아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